그런데 떡 진짜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그럼요. 진짜 어려워요. 떡을 자신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떡을 직접 만든 건 사실 오늘 처음이에요. 진짜? 국가고시 자격증이 있는 셰프잖아요. 제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떡도 최양라 씨가 제 보조만 잘해주면요. 저는 아무 걱정 없어요. 지금 무슨 떡 만드는 거야, 지금? 찹쌀떡. 두 개만 해, 이거는 나중에. 아니, 이거 두 개가 아니라 이 떡 찹쌀떡하고 다른 떡을 또 하는 거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야, 오늘. 그래? 그럼,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조금만 넣어서. 그렇게 많이 따면 엎어지잖아. 이렇게 조금만 하고 그러면 쓰고 나서 또 쓸 수 있잖아.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하지. 보조잖아, 보조가 뭐야. 그게 갑질이지. 못 대쳐먹었냐, 그렇게? 약간. 뭐가 못 대쳐먹어. 무슨 말을 또 아내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 내가 뭐 떡을 해달라고 그랬어. 이게 아침이랑은 다르잖아. 아침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꼭 먹어야 되는 거고. 떡은 나는 일생에 난 당신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떡을 못 먹을 줄 알아. 그래도 난 겁 안 나는 사람이야, 나는. 그 큰 거 이리 줘. 그거를 제일. 저쪽으로 어플을 치우라고. 그리고 이리 줘. 그렇지. 그냥 이걸로 닦아. 깨끗이. 아닌 거로? 깨끗이 닦아. 먼저. 이게 두 개네. 그러니까 저리 하나 치우고 하나 닦으라고 얼른. 에이. 닦으던 걸 닦아야지. 저렇게 크우니까. 닦으면 정말. 긴장하고. 내가 진짜. 깨끗하게 했어. 그리고 이제 벌르는 거. 이걸 들고 있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들고 있어. 이쪽으로 와. 나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흔들면. 흔들지 마. 왜 흔들어? 조금 이따 흔들어. 놔? 아니야, 놓지 마. 잡아, 여기. 고개를 잡아줘. 여기 또 잡아? 이게 떡 만드는 건 보조가 더 힘든 것 같아. 이거 두 달을 못 버릴 것 같은데? 찜통 갖고 와. 이제 쪄야 되잖아, 이거를. 찜통을?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맨 위에 거 갖고 와. 쌀가루를 쪄서 또 빠야 되니까. 바닥에 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깔아줘. 깔고. 이거 두 개인데? 짝 펴, 하나야. 짝 피라고. 어떻게 펴. 넘쳐나게? 적셔. 적셔와, 빨리. 적셔서 꽉 짜와. 얼른, 물질을. 잘 모르네. 나도 떡을 처음 해 본다고 했잖아. 나도 떡은 처음이야. 이게 보조라는 게 눈치가 좀 빠르고 파삭파삭하고 그냥 삭삭해야 되는데 사실 말이 보조지. 아유, 엉망 진짜 눈치가 너무 많이 들겠어요. 근데 뭐 없잖아. 내 옆에 보조 할 사람이. 보조가 좀 많이 놓으면 안 돼. 조심해. 아유, 조심해. 아유, 세상에. 이것도 닦아와, 다시 가서. 펴, 이거 얼른. 피라고. 답답해. 이걸 먼저 펴 어쩌걸 닦고 와. 내가 뭐 못 닦고 와, 도대체. 뭐부터 하라고. 야, 이거 두 다리 뭐야? 부름을 견딜 사람이 없겠어, 보조. 보조는 뒷간에 쓰러지겠어, 살아보려고. 손 닦았어? 닦았어. 이렇게 해서 집어, 이렇게 놔. 이거 하고 이게 떡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찼다. 이게 뭐 개떡이야, 이게 무슨 떡이. 아니,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쪄서. 손으로 막 찢는 거야, 이제 또. 사실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나같이 해 봐. 꽉 해서 놔 봐. 확실히 크네, 거기는. 존하게 크게, 내가. 빨리, 빨리. 됐어, 이제. 오케이. 일단 바로 찌면 돼. 생크림 갖고 와, 가서. 또 왜 해? 떡 마카로우. 생크림은 어디 있어? 거기 써 있어. 우유병 같은 거 있잖아. 아, 두 개? 응, 그거 하나만 갖고 와. 아이고, 아이고. 야,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걸로 치대. 저으라고? 응. 한국말로 못 하라고 치대라고. 아이고, 저런. 저렇게 해서 말해. 내가 시만 보여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거 손으로 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기계가. 아, 그것도 요령이구나. 막 거품 나게. 더 치대, 막 더 빨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렇지. 요즘 기계 한 2만 원이면서. 더 하나 사드릴까 봐. 거품기. 더 힘드실까 봐. 지금 다 수제로 하잖아. 지금 나오는 음악이 저기 거북이에 4개야. 노동이어야, 노동이어야. 아, 진짜. 어머. 근데 색이 너무 예쁘네. 칼 떨어져 나가겠어. 아이, 진짜. 색깔은 예쁘네, 그래도. 예쁘지? 이거 계속, 계속 하는 거야? 아유, 계속 해야지.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왜 포기해. 아유, 양락이 없는 저거 손목 나가겠네. 다음날 손이 아프더라고. 그치, 하다도 떨려. 어, 막 손이 떨리더라고. 떡이거나 안이거나 가서 보고 올게. 그다음에 이거 쪄어야 되거든. 와, 완성이 너무 궁금하다.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잘 익었어. 축하해. 너무... 남일처럼 얘기했어. 정신투를 놨잖아, 지금. 아이고, 언제 같이 해. 계속해. 해도 맨날 그 모양이야.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야지. 나는 잘 된다, 잘 될 수 있다. 아이고. 나는 잘 된다, 잘... 아유, 그 사이에 또 일을 벌렸구만. 그게 뭐야? 빨래도 제대로 못 하면서. 아유, 내가 아저씨를 시키는 내가 바보지. 똑같아, 맨날 해 봤자. 아유, 어쩌면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냐. 그럼 내가 이거 크림 만들어줄 테니까 당신은 떡매를 쳐줘, 찹쌀떡. 떡매, 찹쌀떡. 떡매를 쳐? 떡매에 식용유 발라서. 진짜 핸드메이드다. 장갑 끼고. 나 방망이 갖다 줄게, 어? 잠깐만 기다려. 진짜 힘들겠다. 야, 떡매 치는 거 보통 아닐 텐데. 방망이를 어디다 뒀지, 내가? 방망이가 어디 있지? 뭐? 방망이. 잘 찾아봐. 그거 왜 본인이 두지, 나 방망이를. 방망이네, 잘 뒀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기름칠하고 염역한 척하면서 맨날 저러다니까. 어, 기름칠한 방망이. 방망이가 안 보여. 따랐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하, 참말로. 아하. 정신이 없어. 방망이가 안 보여. 여기 도마에 기름을 채야지. 어. 그렇지. 아이고. 방망이가 어디 갔어? 아니, 정확하게 칠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칠하는 거지, 역시. 아, 네. 칭찬받으려고.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이게 도마가 너무 큰 도마를 갖고 온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애야, 당신이? 살았다. 도마에 기름을 이렇게 살짝 발라서 거기다. 내가 못 삶다, 진짜. 못 삶아져. 아니, 나 거 내가 질질 새잖아.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모르겠지, 아버지. 아유, 귀여워. 양란 선배님 우시겠어요, 앞으로. 빨간색으로 혼나는 강아지 같아. 에이, 나도 잘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저 기름이 바닥에 다 흡수가 돼서. 그럼 기름은 어느 정도. 아이고. 이 왼슈야. 왼슈가 따로 없대니까? 뭐 보조야, 보조. 올름을 다 잘라. 막연해. 그냥 기름을 칠해. 그러면 많이 칠하는지, 적게 칠하는지. 그러니까 나름 떡이랑 상관없이 인생을 살았는데 왜 떡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떡이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아유. 야, 아니. 삶의 떡을. 저걸 또 하래. 아우, 저것도. 너가 근데 딱딱해지면 더. 금방 굳어요, 금방. 아유, 금방 굳어요. 금방 굳어요. 금방 굳어요. 금방 굳어요. 너희 과정이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어휴. 어, 보조야, 보조. 올름을 다 잘라. 어휴. 아유, 왜 그래. 왜 나를 때리는 느낌이 들어, 왜. 왜 그래. 또 웃어. 그러다 또 웃어. 아유, 힘들다. 힘들어. 그렇게 해. 어, 잘한다. 근데 좀 비게 된 것 같아, 여기. 시신해. 이제 손으로 하세요. 이제 양락은 손으로 치기 시작해. 왜 저랑 복싱을 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야, 장난 아니에요. 양락이 형 밟아 봐. 야, 가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셨다. 여기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거 해, 내가 해야 되니까. 아, 잘한다. 아, 이제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이제. 맛있어? 엄청나게 맛있을 거야. 다 만들어 놓고 나면. 맛있겠다. 근데 정말 맛있어요. 한 아빠도 한번 해 봐. 따뜻해. 이렇게 늘려, 나처럼. 만두 만든다 생각하면 돼. 이걸 좀 더 잘라야 되겠다. 왜 또 말이 없어. 지쳐서 지쳤어. 말이 없어도 지쳐서 지쳐서. 난 이렇게 두고 관계가 안 되는데. 다시는 이거 넣어서 이렇게 굴려, 이렇게. 이건 쉽네. 굴는 거.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막 나온다. 아이고, 아이고. 앙꼬를 그렇게.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퍼졌다. 그럼 그렇지. 먹어, 하나 봐. 먹어봐. 맛있네. 이야. 맛있잖아. 맛있지? 이거 먹으면 기분도 좋아져. 그래서 맛있었는데. 사실 기분이 그렇게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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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화사시 같은데요? 화사 립스틱. 화사 립스틱 같은데. 봐봐. 되게 찹쌀 썩이 맛있네, 진짜. 아, 맛있네, 이거. 맛있어. 이거는 우리가 개발 더 하고. 이거는 콩가루 인절미를 하자고. 이거 좀 쓸어봐,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해봐. 아이고, 손이 떨려 아주. 아이고, 손이 떨려 아주. 족구질 너무 많이. 손이 바대바대바대. 식기 전에 얼른 해야 되거든요. 그치, 그치. 와, 식으면 안 될 거 같아. 콩가루. 난 저런 옛날 떡이 좋더라고요. 잡아, 왜요? 인절미. 아이고, 이거 만들어야지. 이거 만들어야지. 응. 어? 어떻게 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안 돼, 놔, 놔, 놔. 이거 넣었다며 쓰고. 그래. 살살, 살살 만져. 이게 부부회도 돈독해지고. 이게 부부회랑 뭔 상관 있어. 우리가 이제 더, 저기 뭐야. 더 친해진 것 같지 않아? 친해진 것 같지? 친해진 것 같지? 몇 년을 같이 사줬는데. 내가 쓰는데. 이제 친해진다. 됐어, 됐어. 인절미야 성공이야. 됐어. 됐어, 성공. 나 하나 먹어봐. 맛있는데? 맛있어? 아휴, 근데 배불러. 맛있어? 음, 맛있다. 이건 좀 그렇듯해. 이제 절편해야지. 아니, 절편이 되네. 설기. 아휴, 이제 그만해. 맛있어, 떡. 떡 해, 그러면 매니저. 되겠네. 한 가지 갖고는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 이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우리는 전 세계를 장악할 수가 있다고, 떡으로. 세 개 장악 안 해도 되거든. 난 그렇게 뭐. 아니, 우리가. 일어나서 닦아줄게. 아휴, 웬일이야. 아휴,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아휴, 초코. 아휴, 초코. 아휴, 살살해. 아퍼. 됐어. 아주 어떻게 됐어. 당신도 입술이 이상해. 이리 와봐, 닦아줄게. 어? 스킨십. 어, 둘이. 아휴, 아휴. 아휴, 선생님. 내가 뭘 기대한 거지? 대낭이네. 이거 봐, 마카롱.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잘 됐어. 딸기찜. 이거 성공이야. 우와, 예쁘다. 어때? 예쁘지? 아휴, 수고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롤케이 떡이야? 진짜 고생하셨다. 오늘 조금 부족했어요, 사실은. 처음이니까. 근데 뭐 두세 번 해보면 딱 몸에 익숙해질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삼겹살 여기 치우고 삼겹살 구워 먹자. 그래, 그래. 근데 이마는 또 이거 어떡할 거야? 다 또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저 앞에 가면 펜션 있지? 총각이 있더라고. 갖다 드려줘. 아이, 진짜. 배달까지. 진짜 오래 걸리게 했나 봐, 밤이 됐는데. 바로 그렇게까지 했어요. 만약에 내는 거만 이렇게. 이 일을 만들어, 이 일을 만들어. 이거 언제 정리해? 아, 저거는. 대단하다. 사실 제가 요리 안 하는 게 저 뒷정리 때문에. 아, 저 뒷정리야 제일. 아, 이제 끝났어. 나가지고. 결국 들어가면 하여튼. 팔이 아프다. 피곤해. 저 삼겹살 구워 먹어야지. 삼겹살. 지금 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어? 떡으로 저녁 먹자고. 삼겹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빨리 일어나 치워, 이거. 지금 당장. 삼겹살 안 먹어? 아니, 그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표정. 배신감에.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했는데. 삼겹살 준다고 해가지고. 약간 재준이랑 닮은 표정. 아니, 삼겹살은 그럼 없는 거예요? 이거는 형사 소송감이에요? 내일 먹자고요. 아, 진짜. 너무 실망이야, 진짜. 아니, 진짜. 삼겹살은. 삼겹살은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모레도 먹을 수 있어. 어? 아니, 그러면 삼겹살 없다고? 삼겹살. 아유, 해결. 내가 무슨 뭐 저 삼겹살 못 먹어서 환장하는 건 아닌데. 하루 종일 구겨 먹고 떡 도와줬잖아 그러면 삼겹살. 아, 진짜 사람을 치상하게 만드냐? 삼겹살을 해 주는 척은 해야지. 무슨 떡으로 때우라고 해. 근데 왜 힘들었지. 보상을 해. 기분 나쁘게 내가. 아유, 진짜. 갖고 놀아요, 가만히 보면. 내가 당신을 왜 갖고 놀겠어. 응? 그게 뭐냐고, 뭐 사기야? 이리 와, 떡 먹자. 가만 봐. 김치국물에 이 떡 먹으러 기가가서 동심이라고. 오, 광다 났어. 아유, 또 삐졌네. 에휴.